박찬구 금오석유화학 회장의 조카 박철환 상무가 조카의 난을 일으키면서 3월에 열릴 주주총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관건은 박 상무가 박 회장을 누를 만한 후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인데,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보도에 문수련 기자입니다. 박철환 금오석유화학 상무가 박찬구 회장의 반기를 든 건 지난달 27일. 박 상무는 금오석유화학 측에 박찬구 회장과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히며 조카의 난을 전격 선언했습니다. 박 상무는 이와 함께 1,500원 수준이었던 배당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고, 본인을 사회이사에 선임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 이사회의 절반 수준을 교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금오석유화학은 3월 초 배당금과 이사 선임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고, 3월 중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. 주주총회의 관건은 반기를 든 박 상무가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. 현재 박찬구 금오석유화학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14%로, 10%를 가지고 있는 박 상무보다 4% 앞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주식의 유동성이 많지 않아 박 상무의 추가 지분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업계에서는 결국 의결권 자문기구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 금오석유화학의 외국인 주주의 비율은 30%를 웃도는데, 외국인 주주들은 통상 이사 선임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ISS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약 8%의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의 선택도 주요 변수입니다. 지난달 주식을 대량 매수해 1%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IS 동서 측은 박철환 상무의 우군으로 분류됩니다. 형제의 난에 이어 조카의 난까지 일어난 금오석유화학. 경영권을 둘러싼 삼촌과 조카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.